추 선수 한쪽 손 묶어놓고 하면 안 돼요? 한 손 묶어놓고 진짜 한 번 해보면 안 돼요? 알았어 그럼 한 번 해볼게요 그러면 한 손 묶어놓고? 오케이 진짜로? 내가 한 손 우선 한 손 이렇게 묶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괜찮아요? 괜찮아요 진짜? 내가 죽더라도 장렬이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여자라고 아무 힘없이 죽고 그런 거 싫어요 힘이 왜 이렇게 세요? 으아 으악 으악 으아아아 잘해 우와 잘한다 으악